아! 얘들아 빨리 일로 오라고! 다들 한번 감사해요! 아니 기억해 주셔가지고 아니 눈이 너무 부시는데? 오늘 고생했어요! 이거 동영상 찍는 거예요? 아 대박! 사진 사진 사진! 저희 사진 한번 같이! 이거 보세요! 저희 애들 고생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고생했어요! 봐주셔서 감사해요! 아 진짜요? 저희 사진 찍! 어떻게 찍어야 되지? 포즈 어떻게 하죠? 이렇게 할까요? 인터뷰 전문가 있잖아 말해봐 인터뷰 전문가 한국인 팬들한테 단체 인사 좀 부탁해요 단체 인사 저거는 언니만 하고 있어 언니! 유리 들어와 들어와 아 이거 동영상이에요? 응 동영상 진짜요? 우와 여기는 사진 여기는 사진 아 네 뭐 구름명이 있어? 아 그럼 저희 급하게 나간 거여서 저희 알려주신 선생님 있잖아요 선생님 제자들이여가지고 같이 나간 거여서 구름명 있잖아 팬들에게 인사 한마디 네 고바 고바 언니 빨리 변해야 돼 아니 진짜 저 감사해요 잊지않고 댕겨주셔서 진짜 오랜만인데 화장이 너무 진해가지고 걸려 얘 걸려 아니 큐피트님 와주실지 몰랐어요 진짜 다 와주실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다 나와요? 응 응 아 진짜요? 적응이 안돼 와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어 같이 음짤 땄어? 언니 그러면 찍고 저희 집까지 오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음짤 땄어? 음짤 땄어? 저거 화장이 너무 진하죠? 음짤 땄어요? 음짤? 음짤? 음짤 무슨 음짤이요? 동영상 아니 저희가 힐 신고해가지고 다른 팀에 비해 너무 다 잘 안돼 네 잘 빠졌어요 네? 하하하하 잘했지? 잘했어요? 이게 보깅이라는 춤이에요 응? 빨리 그만 빼야지 네 뿌잉뿌잉 안녕 이제 안해? 뿌잉뿌잉 키스 몇 년 만에 봐서 어떡할까? 그거 할 라인 진짜지 저 준비하고 있어요 네 뭐 준비 그 회사 들어가서 준비하고 있어요 오 잘 됐네 네 네 그래서 그룹으로 가는 거야? 네 그룹으로 다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얘기 중요해서 좀 큰데로 가려고 잘 됐네 네 잘 됐네 제가 젤 언니고요 네 그룹으로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배우면서 저... 저 중에 뭐 있어? 네 한 명 키클랩 네 네 기학하고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